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기에 이어서 공식 팬클럽 윈드 2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윈드 2기 여러분만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많이 찾아뵐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오늘 2월 17일 오후 8시부터 모집이 시작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윈드 2기에서도 함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윈드 항상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안녕!